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이 김만배 씨 화천대유의 대주주이자 대장동 일당의 어둠물에 속하는 건 김만배 씨가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마치 이회창 후보가 여러분들 나섰을 때 김대업 씨가 했던 것처럼 윤석열 후보에게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허위 정보를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그런 대선 공작이 지금 수사 물망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대선 공작 신문을 다 도배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관심을 받고 있지만 사실 저는 이 기사를 보는 순간 대선 공작이란 것이 그야말로 세발의 피가 아니냐 김만배가 한 대선 공작이 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로 아주 사악한 짓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것이 그냥 이 사건에 견지울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일을 한국 사회가 다 눈을 감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어떤 사건이든 간에 본질적인 사건이 있고 또 비본질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핵심적인 사건이 있고 비핵심적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든 간에 가장 그렇게 뿌리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사안을 해결해야 나머지 사안들이 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여러 현상들을 보게 되면 지협적인 그런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재에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떠들고 이렇게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어떤 사회의 존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거나 침묵하거나 무관심하거나 비웃거나 그런 일들이 일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조선일과 일면 톱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만배가 대선을 앞두고 이렇게 특정 후보의 당선 이재명 후보의 당선에 기여하기 위해 가지고 과거에 김대업이 했던 것처럼 아주 사악한 정보 악한 정보를 이렇게 유통을 시켰는데 김만배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김만배 입장에서 합리적인 그런 의사결정이죠. 그냥 이재명만 당선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 아주 악한 정보를 유통을 시키든 뭘 하든 간에 당선만 되면 그냥 모든 것이 다 합리화되고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제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 돈을 주고 이 언론사에 있는 이런 사람을 동원을 해 가지고 대선 전에는 아주 팽팽하지 않습니까 긴장감이. 그런 상황에서 한쪽에 확실하게 힘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김만배는 또 잘 알지 않겠습니까? 법조 출입기자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야 효과가 있고 또 이런 일이 설령 발각되더라도 그냥 당선 내고 내면 그 당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신앙님 전 언론 노조위원장과 인터뷰를 2022년 9월 15일에 했고 그걸 딱 갖고 있다가 뉴스타파를 통해 가지고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에 정격 공개했으니까 대선일이 3월 9일이지 않습니까? 3월 6일 정도에 이런 정보를 흘리게 되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 시절에 대장동 대출부로 큰 조은영, 천하동인 6호 실소유주의 수사를 무마해줬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김만배의 그런 사악한 정보가 흘러나오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그것을 아주 극적인 호재로 여겨 가지고 이재명이 관련된 것이 아니고 대장동 개발사업에는 윤석열이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몰고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그냥 흘린 거죠. 이 사안인제의 중대함을 지금 와서 인지한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편성해 가지고 김만배 씨하고 신학림 그런 언론계 인사 사이에 그런 검전거래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그런 사건 전모를 수사하기 시작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모든 신문들이 다 톱기사로 다릅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선 공작 이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진짜 중요한 내용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선거관리에서 중립성을 유지해야 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정당과 특정노동단체와 야합해 가지고 특정정당과 특정노동단체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득표수를 조작해 왔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북한이 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낱낱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시리죠. 도둑놈들 1권부터 4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2020년 총선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낱낱이 여러분들 까발려진 거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함구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대하고 또 대법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은폐를 하려고 노력하지만 이게 가장 핵심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2권 3권은 대통령 선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가 어떤 선거였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적으로 24만 7077평가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승리했다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에 표격자는 262만 표 이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262만 표하고 24만 7077표 차이 그 차익인 240만 표를 어디서 왔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240만 표를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를 만들어낸 거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수 가운데 120만 표를 훔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처리하고 마이너스 처리한 120만 표만큼 이재명 후보에 대해줬습니다. 플러스 120만 표입니다. 윤석열 후보에서 빼앗은 마이너스 120만 표에다가 이재명 후보가 공짜로 먹어치운 플러스 120만 표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40만 표입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작으로 240만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 240만 표를 조작을 해 가지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0.73% 차이로 아주 그냥 기사 회생하듯이 윤석열 후보가 아슬아슬하게 당선됐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득표수를 조작했습니까? 그 선거를 누가 주도했습니까? 그 선거를 박찬진 김세한 박찬진이 잘 알 거 아닙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노정희 김세한 박찬진 사무차장이었고 김세한 사무총장이었고 노정희가 선거관리위원장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조작을 했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없는 겁니다. 표를 어떻게 훔쳤습니까? 전국 방방곡에서도 다 훔쳤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값입니다. 국힘당의 윤석열은 항상 맞습니다. 이런 그래프는 통계적으로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를 조작을 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득표수, 사전투표 득표수를 감소시키고 감소시켜서 확보한 작물, 도덕질로 확보한 득표수만큼을 이재명에게 대해줬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짓을 여러분들 화성사람 했습니까? 이런 짓을 금성사람 했습니까? 이런 일을 여러분들 누가 했습니까? 북조선인민공화국 여러분들 간첩들이 했습니까? 이런 일을 누가 했습니까? 이런 일은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이름으로 발표된 선거 데이터가 이런 모양새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노정희, 김세한, 박찬진이 여러분들 주도해서 관리했던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수 조작을 선관위가 주도해서 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국을 모두 다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부산대 해운대입니다. 부정선거 없다고 여러분들 입만 열면 뜨거다 하기는 하태경 하태경이 여러분들 지역구인 해운대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해운대구 수성구도 다 이름 조작을 해 놓으니까 차이값 그래프가 이재명은 모든 동에서 플러스, 윤석열은 모든 동에서 마이너스, 심상준은 모두 다 마이너스, 윤석열이 여러분들 빼앗긴 도덕질 당한 득표율과 심상준이 도덕질 당한 득표율을 딱 합치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합계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여러분들 더해준 플러스 값이 합계하고 일치하는 거잖아요.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덕질을 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밝히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선사람으로 살지 않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공화국의 국민은 자신의 참정권을 지키는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참정권을 여러분 빼앗기게 되면 정치권력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결국은 전체주의 체제에 사는 거죠. 독재 체제 안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깊이 인식하시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날까지 대한민국으로 국민으로 살기를 원하면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는 것은 지금 세상에 이야기되는 김만배 대선 공작이란 것은 그야말로 세발의 피다. 굉장히 여러분들 중요하고 거의 대한민국 문제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서 2017년 대선부터 모든 공직선거를 다 조작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이고 후보별 득표수를 다 조작한 것을 국민들이 발표한 선관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사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 말 못하지 않습니까 왜 숫자는 사바사바가 통하지 않거든요. 대법관들이 자기 편이니까 정신나간 그런 판결문을 쓰고 거짓말 판결문을 쓰지만 숫자가 뭐가 이쁘다고 선관위 사람들을 봐주겠습니까 숫자는 이미 일어난 사안에 대한 부분을 그냥 증언할 뿐인 것이죠.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